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박성호 의원에 이어 안홍준 의원이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에서 패하며 낙천됐습니다. 총선을 30일 앞두고 여야의 대진표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상황을 김상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창원 마산회원 선거구에선 윤한홍 전 부지사가 안홍준 의원을 꺾었고 통영 고성에선 이군현 의원이 공천을 따냈습니다. 창원 의창은 새누리 박완수, 더민주 김기훈 후보의 대진표가 확정됐고 창원 성산은 새누리 강기훈, 더민주 허성무, 정의당 노회찬 3자 대결 구도입니다. 창원 마산하포는 새누리 이주영 의원이 일치감치 공천을 따냈고 창원 진해는 새누리 김성찬, 더민주 김종길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진주갑에선 새누리 박대출, 더민주 정영훈 후보가 진주 의뢰선, 새누리 김재경 의원이 각각 공천을 받았습니다. 김해 갑에선 홍태용, 민홍철, 김해 의뢰선 이만기, 김경수 후보가 일치감치 여야 대결 구도를 갖추었습니다. 사천 남해 하동은 새누리당 경선이 진행 중이고, 더민주당은 남명우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거제에서도 새누리당은 경선 중이고, 더민주는 변광용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양산 갑에서 새누리는 경선 중, 더민주는 송인배, 국민의당은 홍순경 후보의 공천을 확정했고, 양산 을에서도 새누리는 경선 중이고,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각각 서형수, 허용복 후보의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산청, 함양, 거창 합천에서 새누리당은 3자가 경선 예정이고, 국민의당은 윤석준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이로써 새누리당은 경남 16개 선거구 가운데 10곳의 공천을 확정했고, 5곳에서 경선을 진행 중입니다. 예비 후보가 13명인 밀양의령 하만 창령은 아직 공천 심사 결과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더민주당은 10곳의 공천을 확정했고, 2곳에서 추가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국민의당은 3곳의 공천을 마쳤고, 4곳의 예비 후보가 더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원입니다.